하자메 마시데 하자메 마시데 僕たちは 일본어 조금씩이지만 A.A.입니다 네 A.A.입니다 어떤 부위도 힘이 세세요? 힘은 둘 다 약한데 네 둘 다 약한데 모르겠어요 어우 무거운데 어? 어? 허리 역! 어 허리 역! 어 죄송합니다 빨리 하시래요 아 웃었다 오 쏘 거 같은데? 어? 아깝다 아니 뭐 한 번이야 하하하 아스 그럼 내가 이번에 한 번 900점을 넘겨 보세요 한 번 내가 한 번 어떻게 해야 되지? 완전 뒤로 꺾어서 해야 되나? 912점 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? 해봐라 여보세요 근데 여기 끝을 잡고 왔어 여기 잡고 왔어 여기 잡고 왔어 여기 잡고 왔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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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만 제발 하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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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안될까 찍거든요 근데 야 아 아 야 나 멋있게 잡아 아 아 길게 잡아야 된다 아 둘 다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아 적은 건가요? 네 되게 세시네 아 하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